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저기 위에 날짜를 보시면은 2월 26일이라고 나왔죠. 단톡방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37명 읽었습니다. 하트도 한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때 내용이 뭐였냐면 우선 오늘 봉크를 얘기할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btc 나 이더리움 솔라나 이거 가격이에요. 예상 폭동장태 가격이에요. 근데 벌써 비트코인 벌써 달성해 버렸고 이제 나머지 이런 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 코인들 가격이 이제 예상 가격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카이어 캐피탈이 이제 이 그 솔라나 기반 중에 채치피트라고 있어요. 그 채치피트라는 코인이 세카이어 캐피탈이 들어왔더라구요. 이 세카이어 캐피탈이 아마 퀀텀 그 다음에 퀀텀 코인 투자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1972년대에 생긴 회사에요. 예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친거라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카이어 캐피탈은 뭐 알리바바 텐센트에서 여러건데 투자했다. 그게 챗 gpt 솔라나다. 예 우리 방에 오시면 알거에요. 그 명이 또 하나 또 있어 ai 드래곤이라고 용 코인 있어요. 용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 뭐 띄우고 스택스 밍크 코인 웰시 레오 어 ORMM 채굴 코인 그 이거 스택스 기반이요. 러스 뭐 론 거스 나오고 일론 머스크의 도시 계열에서 나올거에요. 하렘베 뉴럴링크 소라 ai 이렇게 나왔죠. 이거 얘기했었고 그때 2월 26일 날 그 다음에 봉크 띄우고 솔라나 밈 계열 떡상할 코인 나오고 그래서 그때 봉크하고 마루하고 사모엔드하고 채치피티 이게 세카이어 캐피탈이에요. 채치피티 이거 ai 드래곤 적어놓은거고 이제 모자 쓴 계열의 코인 나온다. 예 이게 WIF가 5천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WIF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바 띄우고 이더 계열 윙 떡상할 코인 나온다. 아니 이거는 제 느낌으로 2월 26일 날 찍었는데 시바이누 올라가기 전이었나? 그때 옳은 날이었나? 잠깐만 시바이누 한번 봐 볼게요. 시바이누 SHIB 시바이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거 꼭 욕하는 것 같은데 엠블도 주위 떴네. 주위 뜨는 건 다 이거 코인 없어지는 아 이거 많이 올라가서. 제가 2월 26일 날 얘기했거든요. 어 딱 이날이네. 제가 이날 얘기했어요. 아니 민코인을 뽑아 봐야겠더라고. 자 이거 날짜가 2월 26일이에요. 어떻게 딱 맞아 버렸네.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뭐 맞추니까. 자 2월 26일 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졸업 밈 리스트라고 제가 한번 뽑았어요. 그때 비트코인 반강기고요. 이번에 시총이 시총이 1,300조가 되고 이제 30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비트코인 띄우고 스트레스 밈 계열 떡상할 코인 나오고 웰시 이제 웰시가 800억 갔었죠. 이것도 우리 방에서 한 10억에서 20억대 나왔었어요. 레오는 그 다음에 따라가서 200억 됐고. 이게 마루 같은 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ORMM 이라고 채굴 코인 있고. 근데 채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뉘움을 봤을때 채굴이었고. 용코인이 있는데 이게 한 지금 100억 90억대 100억대 됐어요. 롱. 그 다음에 러스라고 아 거스라고. 이거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롱. 거스라고 이제 이 코인도 있어요. 이거 코인은 시청 몰라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하고 도지계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띄운 코인이 도지코인이었죠. 도지 그 테슬라 자동차에 도지코인 결제한다. 그래갖고 0.3원이었던게 880원까지 갔었죠. 근데 저는 3년 동안 기다려서 팔았어요. 저는 660원에 팔았어요. 그 왜냐면 비틀엑스에다가 코인을 놔뒀는데. 제가 거기다가 3번 그거 여권이랑 신분증이랑 인증해갖고. 이게 늦게 인증이 돼갖고 880원은 못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계열의 코인이 뭐냐. 할앤베. 할앤베. 안타깝게 지금 거기 3살짜리 어린애가 동물원에 들어가면서. 그 할앤베가 그 애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10분 동안 갖고 놀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죽일까봐. 그 할앤베를 동물원 관계자들이 총으로 이렇게 하면서 동물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할앤베가 나왔는데. 이 할앤베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죠. 거기 150만 유튜버가 이제 거기 2019년도인가. 그때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할앤베는 이제 그 이렇게 뭐지. 그게 된다. 그게 뭐지.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어그로가 좀 생겼죠. 근데 동물에 좀 안타깝게 죽은 것도 해갖고. 안타깝고. 그리고 이 코인이 조금 조금 막 짠하고. 그리고 동물 학대 막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그런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코인인데 이제 코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고래가 한 제 트위터 상으로 한 200명이 넘고. 한 GM이 급입니다. 할앤베가. 지금 70에서 8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마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할앤베는 놨었고. 뉴럴링크라고 이제 인간의 머릿속에 칩을 넣는 코인이 있는데. 지금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뉴럴링크. 그래서 소라 AI. 소라 AI는 뭐 오픈 AI하고 뭐 제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트위터에 나왔었는데. 그냥 소라 AI 자체가 눈길에 눈길에 겨울에 어떻게 벚꽃이 필 수 있습니까. 겨울에 눈길을 피는데. 어떤 영상 같은 거를 제작하고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솔라. 근데 내가 26일날. 폰크가 몇일날 간 거야. 도대체. BONK. 뭐 운이 딱 들어 맞아 버렸습니다. 폰크가 2월 26일날 갔나. 26일. 딱 26일날 갔네. 그래서 봉크를 띄우고. 마루, 사모엔드, 챗, GPT. 이런 솔라나 계열이 코인이 올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나온다. 시바이누 띄우고 페페 계열 페페 코인 뜬다고 그날 얘기했었고 타워 같은 경우에는 타워 있는 와이프 타워 뱅크가 있어요. 타워 코인이 이게 AI 기반 코인인데 비탈릭이 극찬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타워 코인이 80만원에 90만원 하는데 80만원에 90만원 하는데 이 코인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갈 걸로 봐요. 이 타워 코인. 베이스는 모찌토시 있고 도지매 있고 도지매가 팟캐스트에서 나온 처음 코인이에요. 도지매가. 코인 더 있어요. 베이스에. 베이스에도 잘 갈 수 있는 코인이 있고 자 그리고 매틱스에 매틱스 코인이 이더리움 어머니가 만든 코인인데 이게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빨라요. 메티스가. 메티스 베이스 미미이고 타워 미미 타워 이누 와이프 타워 뱅크에요. 타워는 콜만 생명했네. 타워 이누가 한 200억인가 20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갔어요. 한번 나오자마자 팔아갖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정도 있다가 지금 올라갔고 타워 뱅크 같은 타워 뱅크 같은 경우에는 타워 뱅크는 저도 그냥 올라가요. 타워 랑 연결되어 있어요. USDT 달러로 해서 타워 뱅크는 갑니다. 크게 설명할 여지는 없어요. 타워 자체가 시촌 5조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타워가 음.. 저기 뭐야 비트코인처럼 개수가 2100만개고 이게 AI 기술로 접혀져 있고 지분증명으로 해서 코인이 나오는 건데 타워 자체가 민코인을 하나 이번에 또 나왔던데 타스하고 나왔는데 타워하고 타워 민코인이 많이 갈 것이다. 베이스에도 베이스 민코인 모찌하고 토시도지매가 많이 갈 거고 베틱스에서는 비탈릭마음이라고 있어요. 이 코인이 민코인이 있어 있습니다. 이거 비탈릭마음 이거 좀 어그로 많이 끌리죠. 이름도 비탈릭마음이에요. 비탈릭 어머니의 코인이라는 뜻인데 코인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비탈릭 베티스기바드 하나 개코인 하나 또 있는데 그것도 좋고 세이에서는 세이 아니고 세이 코인도 많이 갈 것이고 그리고 수위에서는 수위 코인도 가고 수위 코인대 800원대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코인이고 수위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어떻게인거야 여름 이어 그리고 만타는 만타가오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만타에서 이제 또 만타가 이 코인이 지금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한 3만원 정도 한 10배 올라갈 것 같아요 폴리곤하고 팬텀은 민코인 있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 같아요 예 퍼포먼스가 좀 좀 딸려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싸요 그리고 코인 보내는 속도도 빨라 근데 폴리곤 들어올 때가 느려요 400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폴리곤은 그래서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고 팬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싸고 왔다 갔다 빨라요 들어올 때부터 빨랐나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AI 에서는 8AI 워드 뭐 이렇게 있다 예 자 그리고 봉크를 한번 알아볼 건데 봉크가 오늘 갔죠 봉크 자 이거 봉크가 이게 봉크가 이게 처음에 이제 봉크를 내가 이제 어떻게 인지 여기 봉크에서 봉크하고 솔란하고 같이 이렇게 이자를 맺잖아 LP 만들어서 LP가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LP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자를 400% 600% 줬던 코인이에요 봉크가 아 그 그때 봉크하고 사모엔드하고 그렇게 주더라고 마로도 있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400% 600% 줬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코인 많이 주게 되면 사람들 거래하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아 갔겠다 그래서 지금 가는건데 어 정고점을 뚫지 않을까 어 아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받쳐 줘야 겠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지금 거의 정고점을 거의 깨려고 왔어요 지금 얼마 차이 안나죠 예 그래서 정고점을 뚫게 되면은 봉크를 또 한번 더 천장에 비트코인처럼 천장이 뚫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도 지금 뭐 파는 사람 없이 계속 사는 사람만 있네요 예 한 명 팔았네요 한 명 팔았는데 두 명 팔고 거의 홀딩이 많습니다 예 홀딩이 많고 음 그래서 이 봉크는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간다 예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 있던 코인들을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봉크는 제가 졸업코인으로 정한 코인이에요 이거는 음 빼박이 빼박입니다 예 거의 어 이거 봉크를 띄워야지 솔라라 코인들이 이제 바로 랑 예 저기 로키 예 그 다음에 뭐 마라 이런 코인들이 올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봉크는 좀 많이 간다고 보겠거든요 네 봉크가 졸업코인 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기 졸업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 보겠고 여러분도 저한테 많은 격려와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